이렇게 많은 수익이 저희에게 모였습니다. 이 수익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1억 원 한부모 여성 가정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인 김나영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수익금을 한부모 여성 가정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. 최근 김나영 씨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올해 하반기 7,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고 밝혔는데요. 이 수익에 사비를 좀 더 보태 1억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전달했습니다. 재단 측과 김나영 씨는 한부모 여성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논의한다던데요. 김나영 씨는 지난해에도 유튜브 수익금을 한부모 여성 가정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 김관ke님의 은사는